고위공직자의 부인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연 회계연대에 300만 원은 받으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180만 원을 냉큼 받으셨길래 아 이거는 진짜 뭔가는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시스템이. 전혀 어느 필터링 과정 여과 과정이 없잖아요. 청와대 시절은 꿈도 못 꾸는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냥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가서 현장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이제 여사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외부 일정 중이었어요. 실제로 외부의 일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사가 이제 비서가 곧 연락이 갈 겁니다 해서 비서가 연락이 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서의 안내대로 이제 검색대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맡겼죠. 하나는 대로. 우리 지금 그 서울의 소리에서 이 영상 클립 한 번 보겠습니다. 4분서부터 틀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낸 그 영상 개톡으로 보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실제로 31만을 돌파한 영상인데요. 그거 한 번 짧게 보고 얘기할 때 더 진행이 나가죠. 경호 담당 직원은 김건희 여사 비서와 통화한 후 선물 반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면서 일정 중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아, 네네. 그렇게 조금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 바꿔드릴게요. 네네. 이제 저요. 받아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그, 저기 1층까지 모셔서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면 제일 안전한데. 그, 왜 외부인이 못 들어가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파트 쪽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안내해 주실 거예요. 검찰분이요. 아, 룸은 거기로. 데스크로 안내해 드리고. 아, 그리고... 경호 담당 직원이 직접 선물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지하 1층에서 보안검색대가 있는 지상 1층까지 최재형 목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저요. 뭘 작성해요? 성함하고 연락처 하나. 안녕하세요. 여사님께 직접 전달된 책이랑 이제 다른 물건인데 그거를 지금 외부에 뭐 이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픽업을 못하니까 내가 전달받기는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앞에 여기 거기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경찰들이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로 갔다 놀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하고 통화도 다 했어요. 이 경찰들이 조금 전에 인손해 오신 분이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고 손 대지 않고 잘 그 이제 여사님 쪽 비서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안전하게 선물 전달을 부탁한 최재형 목사는 선물을 설명하며 보안검색대의 용도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꼭 하고 저 약주 술 선물이라서 알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하실 때 책에 포스티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꽂아있기 때문에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최재형 목사는 2022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인 고급 양주와 책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했다가 선물을 보안검색대 직원에게 전달한 후 오후 6시 4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전달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특히나 청와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이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아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시도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청공과 김건희 윤석열 이 세 인물이 애초부터 대선 유세기관부터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세 주요한 기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 제2부석실을 설치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저렇게 마음껏 해왔던 거죠. 받아왔던 거고 그러니까 저런 뇌물들이 저렇게 전달되는 걸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프리패스라고 해야 됩니까? 검색 때는 거의 그냥 요식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여기 사는 어떤 기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청탁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정치인들 많은 팔로우들이 얼마나 저런 식으로 저렇게 전달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날도 저 다음 접견자들이 손에 손을 유명 백화점에 쇼핑백을 들고 저 다음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딱 30분 접견하는데 제가 30분 접견하고 나왔잖아요. 2차 때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검색 때는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물론 이제 비서가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서가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직접 그런데 장부에 적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장부가 있어. 장부 장부 기록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쓰는 데도 있더라고 맡긴 사람에 그래서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거소증번호가 있거든 해외동포 거소증번호 적고 폰번호 적고 딱 그랬거든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장부가 있지 장부가 있다는 것은 맡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원수의 사실상 관저예요. 사저로 썼지만 사실상 관저인데 그 관저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통령 내회가 현직 대통령 내회가 거주하면 거기가 판자촌이든 비닐하우스든 뭐 초호화 주택이든 거기는 다 관저입니다. 서초동 관저 그러니까요. 그런 관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첫 번 이게 사실상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이런 식으로 선물을 전달해도 들어가게 될지 이걸 점검을 해보신 그런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게 7월 23일이라고 했죠. 휴가 대통령의 첫 휴가가 8월 1일인데 당일날 줄 수는 없잖아요. 미리 전달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7월 23일날 전달한 거죠. 그렇게 7월 23일에 전달을 해서 이 허술하다는 걸 확인해보고 얼마까지 더 허술할까 허술해질 수 있을까 또다시 실험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게 8월 19일이었죠. 8월 19일 네. 그 8월 19일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하루 전날인가 그랬을 겁니다. 내일이 취임 100일이면 아마 오늘 하루 전날 이렇게 내가 또 두 가지의 선물을 불시에 들려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네. 이 장면 한번 보죠. 21분 5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21분 아까 똑같은 거 21분 50초예요.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최 목사님이 테러리스트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스탠드와 전통주를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7월 23일처럼 사전 약속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선물을 아크로비스타 경비원에게 맡기고 김여사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경비원이 김여사 비서에게 선물을 전달한다는 확답을 듣고 최재형 목사는 아크로비스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022년 9월 5일에 김여사 비서로부터 김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최재형 목사는 스탠드와 전통주 또한 김여사에게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섬싯한 일인지 보십시오. 전자 기기 일단 전기선들이 있는 스탠드가 들어왔잖아요. 저 폭탄이면 어떡합니까? 도청장치나 도청장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폭발물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 제품은 거의 제1호 품목 거부 품목이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잘 받았고 잘 받았고 그리고 또 술 또 술 윤 대통령이 워낙 술 좋아하니까 배상명가주라고 하는 민석주 저 실물사진 그대로입니다. 저게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저 사진대로 저게 이제 전달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추임 100일을 맞이해서 국정이 굉장히 이제 너무나 이게 그냥 점수를 매긴다면 거의 뭐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초장부터 이제 삐그덕삐그덕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밝은 국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탠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로 저 스탠드를 동대문에 있는 동묘시장에 가서 새 걸로 사서 포장 케이스까지 있는 걸 사서 제가 전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경비원한테 맡긴 거예요. 검색 때도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저거는 경찰이나 경호 인력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사복 형사도 아니고 그냥 빵 가게 앞에 그 건물 상가 전체를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한테 맡겨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 앞전에는 경호 시스템을 내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맡겨봤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충격이었죠.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의 관저에 저런 식으로 물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액체가 거기 뭐 독극물이 들어갔으면 어떡할 거네요. 아마 저기 지금 한남동 관저로 지금도 쏠쏠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누군가는 이제 몰래카메라나 이런 언더카바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기 때문에 찍고 있다라는 이런 부담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지금은 안 받겠지만 그동안 이 사건이 이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백석대학교 이사장이 고급 소나무 본제 11월 23일 날 낮 11시 반경에 그 한남동 관저의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간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원수가 우리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이건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수준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폭 두목도 저렇게는 선물 안 받을 것 같아요. 뭘 믿고 저렇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믿는 것보다 저를 믿은 거죠. 저는 믿으니까 이제 받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뿐이 아닐 겁니다. 믿으니까 받았다 그래 놓고선 나중에는 간첩이라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팬클럽이 많잖아요. 저기가 팬입니다. 라고 뭘 보내줘도 받았을 것이고 팬클럽에서 팔로우입니다. 지지자입니다. 해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탁 민원인들 다 받았을 것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확인이 됐는데도 레거시가 안 받는다는 건 언론도 완전히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저런 걸 지적하면 지금 주류 언론은 그 주류 언론 자체가 지금은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이미 이제 기생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화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건드리면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손해가 오는 거거든. 기득권을 뺏겨버리고 자기 회사의 이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제사를 깎아 먹는 거죠. 저 문제를 다룬다면. 제가 저거를 하고 나서 그 이틀날부터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 저거 여기서는 받아서 터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유는 제가 나 올 시간이 없어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생생함이 전달이 덜 될 테니까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미리 이런 식으로도 뇌물이 통과되는 공간을 다 점검을 해보고 이건 진짜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디올 핸드백이 좀 묵직하고 값이 그래도 값이 나는 걸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돈이 있었다면 정말 더 비싼 걸 할 수 있었겠지만 딱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가니까 제일 싼 거야. 3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 800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딱 가격대가 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이명수 기자가 구입을 한 건데 참 작은 거 하나를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예전에 안철수하고 마찰음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명언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은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서민옷만 다 받았기 때문에 배상명가주나 듀얼스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받은 거고 그렇게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취임한 취임식을 치른 지 이틀 만에 청담동에서 800만 원대를 드셔가지고 집주인이 술집 주인이 반값으로 할인해가지고 결제를 했잖아요. 그때 사건이. 그리고 또 최근까지 종로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런다는 제보를 미국의 저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썬데이 저널에 그 경호 경찰 인력이 그 간부가 거기에 미국에 가서도 제보를 해가지고 이 사실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인근 종로에 가서 12시면 나가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내가 일부러 술을 줘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대통령께서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걸 거부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 없죠. 헛된 꿈이었죠. 헛된 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외국 정상회담을 하러 외국 순방을 할 때는 그 정상들과 이런 파티 연애를 할 때 이런 잔을 부딪힐 때를 위해서 포도주로 변장하기 위해서 포도주스를 담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포도주스를 일부러 포도주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나라의 정상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나 판단력이 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취 상태는 물론이고 술이 조금이라도 취기가 있는 것을 아주 스스로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술과 함께 국민들은 매일매일 대통령 유고상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것만 유고상태가 아니라 하루에 3시간 정도 블랙아웃 상태면 그것이 대통령 유고상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쌍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유고상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반드시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국가 안보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주변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전에 우리 최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용사는 지금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진짜 작심을 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날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죽는 거라고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한남동 관저가 뭡니까 거기 12.12 사태가 발생했던 근원지입니다. 거기가 한남동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육참총장 공간도 있고 바로 옆에 있죠. 또 국회의장 많은 공간 타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부 요인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서 피바다가 된 곳이 바로 한남동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천공이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천공은 해안이 없고 천공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신기가 없는 인간이야.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gtx가 통과하는 아주 지기가 끊겨져 있는 풍수 지리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가장 불운한 장소를 점지해 준 거 아닙니까 밑으로는 뻥 뚫렸고 그리고 위로는 가장 우리 헌정사에서 피바다가 됐던 12.12 사태가 벌어졌던 그 유혈사태의 본고지로 들어가라고 지정을 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청사로 쓰는 국방부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 국방부 청사가 독극물 위에 있는 위치한 잔디를 10cm만 걷어내도 독극물 다이옥신을 비롯해가지고 독극물 투성이에다가 아예 미군이 거부를 해서 이 토양오염 측정 자체도 아직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관계자들을 다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빡쳤으면 서울시 예산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그 녹사평역 이태원역 이라든지 하수구 배수구 이 정화작업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중앙부처에다 더 요구를 또 했어요. 200몇억을 너무 많이 이제 정화비용이 드니까 그 정도로 독극물 추성이에 땅 위에 또 그 밑에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연평도까지 연결된 미국 정보기관에서 매설한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해도 이 케이블을 지키는 초병들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초병들이 남아서 잠을 자고 근무할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 짓게 된 건물을 저기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 협상해서 결론을 맺은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청사 오른쪽에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과됐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올 줄 모르고 그 옆에다가 그걸 짓기로 했는데 그 정도로 청공은 해안이나 지안이나 영안이 없던 거죠 그게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면 관절을 거기다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대통령 청사를 거기로 소개하거나 끌어들일 선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부 음모론자 중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일부로 일으킨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일부로 일으키지 않았어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부로 일으키지 않았어도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이전 안 했다면 그렇죠 결코 발생 안 했으면 그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수백가지도 넘어요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 전날 이태원 참사 하루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박해영 용산 구청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뚱근 원형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여러 구청장들 모임이긴 하지만 그리고 당일날 참사 당일날 많은 민원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보 전화를 용산구청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증언해야 된다 교통정리 해줘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고전화를 구청에 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거기 가지 말고 대통령 청사 담벼락에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포스터나 이런 종이가 많이 붙어있고 낙서가 있으니까 그거 제거하러 가라고 용산구청 직원들을 때로 보냈습니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그래서 그걸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용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손팻말들을 전부 벽에다가 또 거기 벽들이 보니까 그 벽불 벽에 담쟁이들이 있어서 담쟁이들 사이사이 이렇게 끼워넣기가 딱 좋더라고요 거기다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벽이 시민들의 손팻말로 그냥 데코레이션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치우러 어떤 놈들이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용산구청 직원들인 거예요 박희영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헛바람이 들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청사가 자기들 관할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보직을 맡았다는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도 그 사람들한테 또 헛바람을 집어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하루 전 참사 하루 전날 박희영 구청장이 대통령과 원형 테이블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여러 가지 인과관계도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참사 현장 당일날도 도로 통제를 그렇게 했던 것도 대통령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되면 도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인파가 사용을 못하고 또 이제 인도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확인한 건 아니지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용삼 참사 희생자가 159명이라고 하는 발표가 고착화됐는데 나는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160명대가 죽은 거랑 150명대가 죽은 거는 뉘앙스나 국민들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이나 치료받는 병실에 누구도 기자도 어느 누구도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의 숫자가 160 몇 명인지 160명인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민들레라든지 이런 건전하고 진보적인 이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대안언론에서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취재를 하면 내가 볼 때는 159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을 겁니다 이게 다르거든 50명대랑 60명대가 아무튼 모든 진실된 말이 없고 대통령실은 거짓말 제조공장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투명하고 개방성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이 항상 청와대의 모티브 기존 베이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반대야 다 너무나 은폐가 돼 있고 너무나도 이게 불투명하고 너무나도 이 나크에이지 그런 아주 은밀하게 골방에서 행해지는 그리고 천공의 정책 조언도 정체불명의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던져지는 것도 과정이 없어요 그냥 프로세싱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최재형 목사의 이번 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 문제들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또 3차 4차 영상에 발표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마다 또 최 목사님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모셔서 직접 해선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축사에 3.1절 경축사에 나와있는 무시무시한 음모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경축사 얘기 자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본은 이익추구 파트너라고 3.1절에 일본이 우리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태효 청와대 이 양반이 뉴라이트나 친미파인 건 알지만 출마할 때도 그랬잖아요 윤봉길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일본과 관련된 멘트나 이런 터치하는 부분을 보면 정상적인 대일관계의 정서를 가진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참모나 보좌관이 연설 담당 담당관들이 저 따위 식으로 연설문을 써오면 대통령이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고치든지 너 안 되겠다 너 그만둬 너 그따위로 연설문을 쓰면 너 나 큰일 난다 나 쫓겨난다 그리고 연설 담당 비서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써주는 대로 읽는 거예요 써주는 대로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광복절도 그랬고 3.1절도 그랬고 지금 일본이 파트너라는 거예요 자꾸 3.1절에는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항일투쟁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지금의 공산주의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우리 그래서 이제 뭐 또 육사에서 저기 동상이 철거되신 분이 누구였죠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와 연계된 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시는데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서 그때 당시에 아주 처절한 이런 동북아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공산주의도 우리와 연대가 돼서 일본을 향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3.1절 경축사의 저런 무슨 공산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전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통일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통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그때 첫 만남 이후에 디올백 만남 이후에 있었던 이상한 내용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4년입니다 24년부터는 나가가지고 직접 남북문제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천공을 만났더니 천공이 25년에 통일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맥락이 그대로 이런 식의 맥락이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2025년 올 2월 5일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광화문에서 광화문 포지즌 호텔에서 4대 연구원장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통일 자유북진통일을 하겠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명천지의 자유북진정책 자유북진통일은 이승만도 정말 이것을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한 이 북진통일 흡수통일을 이거 뭐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그리고 헌법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평등은 빼놓고 왜냐하면 평등은 북에서 많이 실현하는 것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평등은 그런데 자유는 남한은 자유자유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이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 자유자는 남발을 하고 평등은 일부러 또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편협된 이야기고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자위대라는 첫 글자가 이렇게 또 삼행시가 형성되는 그런 컨셉으로 그거를 일본에서도 주목을 했대요 또 위에서 아래로 일본은 아직까지 새로 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위대가 뭡니까 나는 그 문구를 착안한 이 종자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요 저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그 자위대 문구 한번 보내줘보세요 자위대 문구 그거 보면 정말로 자위대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패정국으로서 전범국으로서 이제 우리 서방세계의 통제를 받고 그 규정대로 그냥 너희들 자치하는 그런 군사력만 가지고 있어라고 만든 게 자위대인데 그 자위대가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서 거의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국군의 모습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도 될 수 있는 이런 저게 지금 자위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위대를 일부러 읽을 수 있게 그 옆에 궤도 건공감리를 세로로 다 배치를 했어요 건공감리로 된 그 현수막을 한번 보여달라니까 네 거기 보여주시면 뭐 이거 저렇게 건공감리가 쭉 있고 그 옆에 자위대라고 읽힐 수 있는데 앞에서 또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못 읽어요 저렇게 이제 자위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 문구를 쓴 자들은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쌤통이다 하고 그러나 저 자위대라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저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누가 저렇게 했는지 밝혀서 혼 좀 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진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이거는 야 좀 시끌시끌한다 한국에서 이거 갖고 시끌시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좀 기분이 껄쩍지근해서 그런가요? 저 자위대가 저 자위대가 우리의 독도를 우리의 독도를 뺏어간다면 자위대가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재침략한다면 저 자위대가 침략을 하는 것이고 한밀 동맹을 통해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도 저 자위대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 자위대라는 이니셜을 저렇게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4행시 3행시로 저렇게 앞에 배치했다는 저 의도가 아주 상당히 불순하고 아주 불량한 지시입니다 저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외신을 보고 외신을 보고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일본은 세로를 읽잖아요 일본 시기야 우리도 옛날 신문이 세로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저거 일본어 시기야 저게 자위대 자위대 위대한 위대한 를한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건데 저 자위대가 정말 속된 편으로 골때립니다 정말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심각한 그런 통일관 또 아주 진짜 일본 간첩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친일적인 행태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것을 정말 대놓고 지적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달들의 기본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 국회 학계 재계 뭐 골고루 이 친일 사상에 이 아주 찌들려 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세아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이런 일본이 지원해서 만든 그 연구소가 스카이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에 거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시키고 유학을 안 갔다 와도 여기서 뭐 학비나 등록금을 지원해가지고 일본 친일 성향으로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런 일을 주도한 자들도 결국은 일본의 그런 오래전부터 세운 계략에 의해서 저런 열매가 결과가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위동롭 선언서의 그 의도를 정말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목사님의 논평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이 이따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위동립 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로해도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이 아픈 각오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읽어가 김위동립 선언서를 김위동립 선언서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죄를 그치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 민중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길래 졌다고 얘기가 나오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해요 저거는 성경으로 말하자면 김위동립 선언서를 저런 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단 중에 괴수인 거야 그렇죠 저거는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이지 않습니까 정반대 해석이죠 정반대 해석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시켜서 고마운 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차끼를 기차를 기차끼를 놔준 거는 우리를 위해서 놔준 겁니까 자기들이 약탈하고 수탈한 것을 운만하기 위해서 놔준 겁니까 게다가 돈도 우리를 수탈해서 만든 돈으로 됐지 걔네들이 자기네 돈 투자를 한 거 다 뺏어갔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놔주고 기관산업을 개발을 해 준 건데 국가기관산업을 이것을 고맙다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왕조 시대로부터 탈피를 못하고 근대화가 안 됐다고 하는 논리를 피우고 있는 것은 완전히 지금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완전히 뉴라이트의 주장과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물은 균형 강하게 있어야지 좌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균형 있게 그런데 이건 너무 이제 뉴라이트로 치우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막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도저히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최재형 목사님 응원하는 슈퍼챗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슈퍼챗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변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재형 목사님 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을 동안은 최대한 많은 방송에 나가서 또 이 증언들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금 뭐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찍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최재형 목사님이 있다면 최재형 목사님을 같이 지켜주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TV라고 유튜브를 한 두 달 약간 전에 다시 한 번 공개해 주세요 최재형 목사TV가 있고요 거기에 후원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구두로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부담드리기 싫어서 최재형 목사TV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동안 출연했던 인터뷰 영상물들 연설문 또 어떤 설교 이런 게 그냥 다 모아져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파묘과 뭔가 파묘에 대해서 우리 보셨죠 조금 이렇게 시너지스만 본 정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강연 계속 하고 하느라고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방송 12시 방송이 파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국전쟁을 완전히 그냥 발라버린 파묘에 이완용 파묘한 얘기 나옵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파묘라는 모티브가 모티브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최재형 목사님이 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장면에서 이 영화의 앞부분이 이 이완용 파묘를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주 일본의 일본군의 장교까지 한 그런 친일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일파가 자꾸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자식들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묘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와가지고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완용의 묘를 없앴던 그 방식 그대로 없앤 거죠 그러니까 묘를 깨서 관을 꺼내서 그 관을 불태워버리는 약간 달라요 이완용 제가 이완용은 아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파묘되거나 부관참시당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짜 묘지를 여섯 개를 만들었어 전국에다가 이완용의 묘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여섯 개를 만들었고 실제 나머지는 가묘 허묘지 허묘 허묘고 진짜 묘지는 익산 익산의 미륵산이라고 있어요 그 미륵산에다가 거기 진짜 명랑인데 묻었는데 그게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 당한 그 연도에 최초로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손자가 되는 분이 용인 어디에 사는데 이완용의 손자가 되는 분이 너무 진묘조차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자꾸 묘지를 훼손하니까 결국은 몰래 인부 10명을 데리고 이완용의 묘지를 파묘를 하고 그 관을 불태워 관만 빼놓고 불태워버렸어요 시신을 그리고 그 시신에서 금리빨이 5개가 나왔어 5개가 나왔고 그리고 그 관에 금문칠로 실제 금으로 무슨 길어 조선총독부 무슨 대신 이완용 해가지고 금문칠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5만원에 팔았어 누구한테 관을 관을 5만원에 팔았어 그때 당시 5만원에만 적은 돈이 안이었습니다 70년도 후반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산 사람이 다시 원광대 박물관에 팔았어요 그래서 원광대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많은 원광대 동문들이나 또 익산에 있는 시민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원광대도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묘가 됐는데 하여튼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은 매국노의 부간 참시나 이런 파묘를 면하기 위해서 그 후선이 잽싸게 아주 약사빠르게 밤에 몰래 인부 10명을 데리고 몰래 그냥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태워버리고 묘를 없애버린 거는 잘한 거겠지만 만약에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파묘가 됐다면 그 시신과 유골이 얼마나 지금 세종대로에 지금 나돌아다닐 것이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떠오르네요 갑자기 파묘의 앞부분도 비슷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꽤 많긴 하지만 가령 관이 향나무로 만든 관이었고 향나무가 왕족들만 쓰는 관이었고 아주 기가 막힌 조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이완용의 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금평실 이완용의 관도 엄청 좋았죠 상당히 고품질이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최목사님이 이완용 연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완용 연구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국시대는 우리나라라고 하기가 뭐하잖아요 다 우리나라지 상국시대 그 이전부터 외국이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언제인가부터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고려서적이라고 하는 출판사로부터 내가 고려서적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출판을 의뢰를 했어요 당신의 80회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그 책이 출판돼서 축하객들한테도 나눠주기로 하고 내가 이제 참고비 출판을 집필을 위한 참고비도 미리 선금으로 받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고 내가 많은 활동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직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일제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한 역사를 꾸준하게 내가 집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눈감고도 꽤 뚫고 있죠 파멸을 이런 거 알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가서 우리 목사님도 보시고 다른 많은 분들 파멸 함께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국 얘기는 못하겠네 청국 얘기는 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저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청국 센 게 온다 그러는데 대충 센 거 센 거는 본편에서 나아야죠 본편에서 나가는 거는 조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나가면 뉘앙스나 뭔가 자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번 주말에 일요일인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2탄이 나갑니다 천공의 어록 저랑 언더커버 해가지고 지난번에 설날 특집으로 나갔잖아요 연결되는 이 집이 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한 클립 한 클립 해설을 붙이셨어요 이번에는 특히 김종대 의원이 출연한 거 보니까 국가안보라든가 또 통일 문제에 대한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들이 나아지 않을까 그냥 평범한 건데 김종대 의원이 제가 청공 전문가라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너밖에 없는 나 국정농단하고 있는 청공 구속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청공은 그렇게 고소고발을 잘하는 대통령실이 왜 청공은 고소고발하지 않는 걸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이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걸까 여기 댓글 보니까요 너무 쪼개서 보여주면 관심이 사그러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빨리 본편을 까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의 소리 그 최소의 인력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른 유튜브 방송과 달리 일주일 내내 정상적인 방송국 프로그램 같이 시간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편성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쪼개서 이거를 편집하고 뭐하고 저랑 연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으로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 또 본편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님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계속 제보자 만나고 있고 또 제보자를 만나서 모든 걸 취득을 하고 다 했어도 교차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재형 목사님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최재형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또 댓글 알림 설정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수TV와 최재형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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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